클래식, 제대로 배워보시겠어요? 클래식 들으면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와, 어렵겠다. 얼마나 연습해야 되지? 그리고 곡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음대 레슨 노트를 오픈했습니다. 서울대 음대와 EBS, 그리고 네이버가 만나 이제 네이버TV에서 서울대 음대 교수진의 레슨을 공개합니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클래식을 쉽게 접하고 배울 수 있도록 클래식 곡의 정보와 연주 방법까지 클래식, 더 쉽게, 더 가깝게 서울대 음대 레슨 노트